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침간소음으로 인한 전화 상담 건수는 4만 6596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서 2019년에 평균 2만 509건인 것에 비해 작년과 재작년 민원 접수권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침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도 침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침간소음 사전인정제도는 아파트 구조 및 바닥 두께보다 바닥 자재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 실질적인 침간소음 차단에 한계가 있고 소음 발생 시 사후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4일부터 그간 운영되어 온 제도를 유지하며 침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침간소음 사후 확인되는 제도 시행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돼 개선효과는 2-3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2-5%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소음을 측정하는데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 주체에게 보안 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바닥 소음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과 망치질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됐습니다. 사후 확인제와 더불어 향후 신축 아파트는 침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영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입니다. 기존 아파트도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절의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사후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단지에 침간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자사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기포 콘크리트를 걷어낸 공간의 완충제 두께를 60에서 70mm로 증가시켜 침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방건식 바닥 시스템을 개발하여 청주가경 아이파크 3사 단지 등에 적용 중이고 현대건설은 지난해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해 소음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 시스템인 H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공개했으며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해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정부와 건설사의 침간소음 해소를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다만 소음저감에 따른 기술 연구 및 개발 비용이 공사비와 분양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경우 소음차단 성능검사가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보안시공과 손해배상이 공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다세대 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미적용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